이응응이 영상입니다. 족고수라고 할랬는데 진짜 족같이 생겼네. 신 사냥의 검. 아니 김도님 지금 깨시면 어떡해요? 저 아직 치킨 도착 안 했단 말이에요. 신살검. 다른 건 잘 몰라도 이거 혼자 잡은 건 솔직히 인정한다 잘한다 앞으로 보스전 기대된다 아이 고맙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나라는 신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지 자 이제 저 남 여기를 이렇게 한 번 저 남으로 가보자 차돈이 가래덕이니 뭐니 하더니 결국 무 신치토수에 납작해졌구만 아니 그거는 좀 패턴을 파악하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뭐 그렇게 잡았었을 수도 있겠지만 오라클 본사 직원? 오라클 본사 신은 존재하며 옷을 벗고 치토수를 들고 있다 뭐야 3레벨 올릴 수 있어? 오케이 저 포즈는 김도가 보스에게 보내는 최대의 찬사이다 만족하고 죽어라 두피 의사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감사합니다 저건 혹시 구조 신호인가요? 아니 미음 미음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 캐릭 보다가 형을 보니 정말 미남이었어 그리고 내가 더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신의 살갓을 뜯어냈으니 이제 옷 위에 더 쉬고 쉬는 거 맞죠? 당신이 신이라는 거야? 신을 사냥하는 자기므로 나단이 만나면 나단이 만나면 제가 손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손을 보이든 저 핵을 보니 주제의 시작 너무 섹시해 너무 멋있어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저씨 흐적흐적거려도 솔직히 존나 잘한다 아 결국 손가락인건가 이리 아래로 가는 길이 있고 위로 가는 길이 있네 일단 위로가서 황금나무로 가봅시다 아 네 다른기형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만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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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형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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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나의 이사로 고맙습니다 오우 붉은 목표 대미지가 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네 으 아 못만날수도있어 오늘 아 개쎄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스! 형 라단 잠으러 간다는 말에 부장한테 전화해서 내일 연창을 아냐 아냐 오늘 라단 못 갈 수도 있어 진주색 구둔 물방울 다위가실 깨진 물방울 엘든링 시점 조작을 마우러 걸로 하면 된 분 김고에게는 똥갬으로 단련된 피지컬이 있다 공과 불합리를 뚫린 근성도 괜찮은데 최애 강련된 피지컬이 정보 황금나무 화시는 닥수 이래 수용소의 대문의 모션을 일부 당한다 예 그런 거 같아요 밑으로 한번 가볼까 뭐 라단 교수님한테 내일 결석계 내고 올게 사유 김도 라단은 못 참지 감사합니다 아 여기 레벨업 이렇게 달달하지 여기? 쩔잖아 아 네 미스터 머쉬룸님 5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방송은 휴뱅입니다 휴뱅 사유는 김도 나다 동굴이다 동굴 못 참지 내 생각에 오늘 라단까지는 좀 힘들고 라단까지는 힘들고 오 대충 여기 좀 돌아다니지 않을까 며칠 히힛 서 숙소 숙소 앞 많은 ㅜㅜ 와 기초 막 터진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데미지는 왜 저래 막상 라단 가면 아 이거 좁아서 아 미치겠네 지금까지의 줄거리 주인공 빛바랜자는 잡다한 반신들을 으깨고 라단을 잡으러 가는데 김도는 곰을 찢어 이 곰탱이가 신이 닿아 찢었겠는데 너긴 아직 준비가 안됐다 1,2단만 잡고 효도할게요 뭐 2단이 아니라고 고문 치토스를 찢어 신살자 웃기지마 고문 사람도 신도 다 찢어 밖으로 끼워내자 이거 안되겠다 고문 밖으로 끼워내자 네 동전이 삼성 롬 뭐더가 롤파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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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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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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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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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이 된 것 같아 근데 아쉬운 점은 그 특대 무기에 쓸 수가 없네 아쉽구만 특대를 낄 수가 없네 그 점이 아쉽다 좀 그렇고 올라가볼까 좀 기난 것 같아요 올라갔어 좋으면 뭐해 특대에 넣을 수 없잖아 아야 더럽게 뭐 배설하는데? 뭐지? 눈이 막혔구나 아예 올라가자 40원 죽 김도에게 원거리 전투는 좀 더 길다란 치토스로 후려치는 겁니다 어 또 또 또 또 또 또 여기도 메모리 스톤 징승의 신전 가볼까? 징승의 신전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 동굴에 그 내려가는 거예요? 삭은 7개 먹이면 개사기 대형망치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뭐 개사기라고?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여기였지 야 곰 리젠 됐는데? 우측에 구멍이 있어 곰은 잡았어 구멍? 구멍으로 가라고? 그리고 저 곰이 잡몹이었다고? 아 곰 나오는 뒷구멍으로 들어갔는데 못나오는 뒷구멍이 어디야? 아 여기야? 뭔가 아름답긴 한데? 거기 아니에요 못나오는 구멍이 어디야? 늑대 늑대 있는 방 아 아 여기구나 굿 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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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자 2인조라면 아 자 2인조라면 자꾸 날아오는데? 아이 개새끼야 허슈트 입고 대회 준비중이던 모서터리머를 이유없는 치토스가 습격한다. 대도 투척아 교대하자 네 상대 원딜틀라잖아요 원딜부터 죽여야겠어 그 옆에 그 무기죠? 아프죠? 아무것도 못하죠? 원딜부터 이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이 놈의 시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만 던져라. 그만 던져라.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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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향해 내가 달려갈거야.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쓰레기같은 애기야. 아이씨, 좆! 진짜, 그만해. 거의, 거기까지, 과자에 맞아 죽어본 적 있나? 갈라진건 본인이었고, 그... 갈라진건 내 베템이었다. 수상할정도로 손발이 잘 맞는 2인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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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fur 어? 불 오 아이고, 차 marriage pressed 6 apprentices. 아닌데요 그 잠석에 Laz은ick,stellen. patients 근데 안내 Live, 받아ريrobads Story 이것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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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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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룡 표시계 탈리스만 악도적인 팀 앞에선 기술이 무효하다는게 딱 이거 보고 하는 말이구나 근력 60 혹시 이거 게임상에서 보스 누구누구 잡았는지 리스트가 두고 있어요 어 모르겠어요 따로 안나올걸요 제가 뭐 따로 그런걸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미안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 원숭이 2인조보다 곰이 더 강한것같아 곰은 사람을 찢어 그래도 좀 마법도 안쓰고 영체도 안쓰고 다 때려 잡는것을 당해 감상 뭐야 뭐야 이거 지렐바치야 똘밟았다고? 이 부분 엉치좋다 베이컨 도왔쓰 시명적인 일격의 시간 살려줘 잡아야되나 그냥 흔한 용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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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잇...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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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력도 좀 올려주고 옷을 입을수 있는게 없을까 옷 좀 멋있는거 없어요? 옷을 먹으러 가야겠다 아 네 파이팅 파이팅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왕인의 천우? 이거 입을까? 용의 심장은 어디다 쓰냐면 김도님께서 방종 귀에 부어서 아 좀 그런거 없어요? 좀 멋진 옷 없나? 좀 뭔가 그 강력해보이는 그런 옷 있잖아 어? 그 막 그 맨몸에 막 엑스반도 이런 느낌으로 히맨 느낌으로 그런거 없나? 버스면 강력해 이래도 무거운데? 아 아 오드립 병사의 덮밥 야만용사 옷 어디서 어디 있어요? 끔찍한 흉주의 망토는 어딨지? 좀 변태같은 옷 없나? 보기만해도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 솔직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RPG의 멋진 옷은 필요 없고 좀 그런거 있잖아 강력해보이는 그런거 구하기 쉬운 왕이유에 셋이나 비부기사 셋 추천하려다 X반도 이야기에 취소함 찍힌거 여기 나오는 야만용사보다 형이 더 야만용사 같으니 신경쓰지마 그럼 당신에게 추천하는 흉조세트 뭐가 손님이 좋지? 충조잡이의 긴장 아 멋진 옷 말하길래 기대한 내가 잘못했다 그냥 밥없고 구추가리게나 입고 다니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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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지옥 한 구석을 뒤져보면 악마 근데 여기 그 때 안열리지 않았나? 여기 들어가는 법을 모르잖아 여기 어떻게 들어가더라? 도망쳐 야만용사 그가 오고 있어 너를 쓰러뜨리고 내 옷을 벗겨버리려해 한참 아 후반에 열려 오케이 후반에 열려 좀 더 웃긴걸 찾는게 어이가 없네 케일리드 대용찬 교회 3거리에 용사오탄 대용찬 교회가 어디지? 케일리드의 은둔상인의 오두막감에 가면 좋은 캠즈 은둔상인의 오두막 은둔상인의 오두막 잉그레이븐 여기 어디있나? 여기 어디있나? 여기 어디 나중엔 한번 가보지 은둔상인의 오두막은 어디있어? 은둔상인의 오두막은 어디있어? 위에? 은둔에 있어요? 셰일리드 서쪽위 왼쪽 황금나무 오른쪽에 여기 어디있나보네 용총 용총? 칼퇴 절단기 입문 라단님 맛보시고 이건 뭐지? 뭔지 모르고 이거 한번 가보자 거긴가? 아 거기야? 밤에 가면 좋은 거 판다고? 밤에 가자 아 저긴가? 아 저긴가? 3인이다 좋아 이리 보자 이거는 사무라이 옷이네? 사무라이 옷이 있다고? 오 무사 세트 가격은 무난하구만 전송 뭐 아 이런 거 사지 말자 이거 사봤자 어차피 뭐 그냥 생활 꿀팁 리빙포인트 막 이런 거 써있어 그냥 쓸데없는데 돈 아까워 상의는 너무 덮었는데 이거는? 이건 좀 별로고 투구만 살까? 투구 한번 사보자 뭐야? 나 이런 것도 있었네? 아 근데 이거 아쉬운 게 얼굴이 잘 안 보인다 아 좀 얼굴이 잘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신의 살가? 이것도 안 보여 얼굴이 보여 아예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이거나 가자 일단 은근상인의 오두막 어? 접수 완료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면 된다뇨?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아냐 형은 좀 가려야 할 것 같아 밤에 거기 뭐 보스 나오나? 짐승사원 거기 가면은 짐승사원 거기 가면은 아마 이따 갈 거야 압력 나온다고? 아까 거기? 은둔상인의 오두막 말하는 거야? 오우씨 야 방울 사냥꾼이래 이 두라를 쏟 하는 놈인가봐 오우씨 칼이 막 날라다 이용된다 1 2 3 4 4 4 4 4 4 4 4 5 5 5 5 5 5 6 6 6 6 7 7 7 7 12 밤에만 다운 없는데 할머니양이 중성하와 안녕 짱콩 수확자는 죽으면 밤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매너도 없이 줄도 안서고 수확해가네 줄서 임마 죽었다는 땅콩 보다는 삼시졸 빼보시면 부졸이 가득한 공격에 어이가 없는거지 성형 날부 양쪽과 뺏긴거야 아니면 그쪽만 뺏긴거야 졸라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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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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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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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극초반에 나오는 놈이랑 똑같은거 아냐 근데 긴도가 못남는다 이건 아닌데 극초반에 나오는 놈 아닌데 전혀 아니네요 이런 놈이 극초반에 나온 적이 있나 야 마지막으로 날부 쌓인거니까 너가 이제 우리 막내다 아 근데 이놈 기술을 많이 써서 그냥 딜로 가야겠다 이거 누나 패턴이 정직하면 모르겠는데 딜로 가지 기술이 너무 많아 그가 느리다고 생각하나 그게 봐라 그는 가장 완벽해질 것이다 포기하는거 아니지? 구슬은 되찾아야지 아 이거 껴도 무거움이 어디서 들었는데 형이 먹은 전기통맨 특대가 이론상 무환경직으로 갈갈갈한데 음 저도 들었어 다크나이트를 야만인으로 오케 이김 광성검 투척 포스초크 로그원 마지막 구금다수 베이더네 뭐야 아 그렇다 평소합니다 저는 랄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전등개움의 낡은 집에서 나오는데 그정도면 5초반 아닙니다 아 그래? 내가 못봤나? 아 달콤하고도 매콤했던 이태키의 명님의 해병 오두가 잘 추억이여 형 그렇고 내 경험처 어디갔지 아 거기서 기술병은 나온다고 아 아 땅콩 버터가 땡긴다 아 노가 어찌됐든 간에 저 녀석은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그걸로 헛잠팩 방어를 거두는 사이인가요? 그냥 보통이 아니야 그는 땅콩들을 잃고 다섯개를 비친 상태이다 아 일단 딜이 너무 무시키여 이 자식 와 과연 연기 선봄 간다 흐흐흐흐 보여주마 생긴것도 그렇고 강한것도 그렇고 저놈한테 엘들린 넘겨주자 보여주겠스 반가워 근데 진짜 소울링은 보스 패턴 후 딜탐이라는게 있는데 엘들린은 그런게 전혀 없음 흠, 신기 ㄷㄷ 아 아 탈모냥이가 중성화 전문 수의사한테 어떻게 이기냐고 크 죄송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들 쭈띠갔다 지금 아 아 아 아 기잡은 되나? ㄷㄷ 경고는 전쟁에 전쟁을 위해 전쟁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비트는 푸른 일을 더 차지하게 됩니다. 이 비트는 푸른 일은 계속 계시네요. 그리고 뱀고래, 이 비트는 푸른 일을 더 차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비트는 푸른 일을 더 차지하게 됩니다. 이 비트는 푸른 일을 더 차지하게 됩니다. 어이 일어나라 새끼록 아 여기가 아닌가 방울 사냥꾼이 아니라 분할 사냥꾼으로 보여 내가 정상이지 아니 근데 이 엘들링까지 왔으면 프리셋 기능 좀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 프리셋을 넣으면 너무 참을 수가 없는 아 이거 아직도 프리셋이 없다는 거는 좀 어이가 없어 전투 중에 그 장비 바꾸는 것 땜에 그런가 전투 중에 장비 못 바꾸게 만들면 되잖아 어색해 네 아 탈모 멈춘다고 해서 별도를 위해 그걸 포기해둔다. 궁알 사냥꾼 저렇게 텐데 죽으면 로티, 적탈리아. 얘가 아까 그 살갑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랩업을 시켜놔야겠다. 이거 나중에 잡자. 라고 할 줄 알았네. 나 소울 해소하는 거 귀찮으니까. 랩업을 시켜놔야겠다. 열받는. 랩업을 시켜놔야겠다. 랩업을 시켜놔야겠다. 3,7, 3,7. 프리가드가 뉴비 절당기라면 궁알 사냥꾼은 고인물 절당기 맞지. 전쟁 배움의 낡은 지배놈이랑 똑같은데. 스택이 말이 안되는데. 헤링이 답이다. 헤링같다. 힝이 없어진다. 너넘. 전쟁 배움의 낡은 지배로 질차를 생각하고 강한지. 또 다른 데다. 힝이 없어진다. 너넘. 힝이 없어진다. 힝이 없어진다. 방울 사냥꾼, 지금은 내 방울을 네놈에게 빼앗겼지만 언젠가 괜찮겠다. 아, 저 회수 시키는게 죽겠네. 정보가 정결하게 쏘지. 아름다운 신핵 thanks to the cri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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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새끼잖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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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좀.. 그.. 애매하게 거리를 걸리지 말고 붙어야겠다 공격.. 찬스가 없는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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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가리 날아오는 거야. 나 진짜 어이가. 나 이제 자러 가는데 내일 아침까지 못 깨줄 거지? 기대할게. 림그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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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베이. 릴베이. 아 네 서객님 5천원 감사합니다 6시간 동안 고생하던 히든 보스 형 세팅 따라하니까 곧바로 깼어 역시 형이 최고야 전설 속 어검수를 사용하는 고수 딸라니 사냥꾼 저는 비겁하게 자러 갑니다 모두 야한 꿈 꾸세요 아 복잡한 팬턴이 왜 필요하죠? 한 방에 죽을 수 있는데 그 여기서 주면 실제로 내 방패 참치 당한다는 마음으로 방패를 드십시오 휴먼 아 네 김스프님 4달러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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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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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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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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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되니? 아... 진짜 개나 소나 업박스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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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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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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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쉽다. 쉬운 놈이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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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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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미친놈이다 진짜 와 나 진짜 아 뭐 이딴 놈이다 진짜 방울 찾으신 거 축하드려요. 아 진짜 미친놈이다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 감사합니다. 지옥같은 수련이 끝나고 마침내 김도는 규와보전에 통달하게 되었다. 형방울 제대로 왔는지 빨리 확인시켜줘야 돼 확인 확인을 하자. 와 나 방울 몇 개 뜯겼냐 지금 한 50개? 아니지 곱하기 2 해야지 한 100개 뜯겼나? 야 내 방울 뜯어간 새끼가 왜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한짝 내놔 감사합니다. 이곳은 한 번 지는 순간 남자라면 도망칠 수 없는 이름이라 더 악질인듯 키키 흫흫흫흫흫 신살같이 빨리 깼는데 두랄 사냥꾼 이래 힘들어 하는 거 보면 아니 아니 근데 얘가 신살갑보다 어려운 거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나? 아니 솔직히 얘가 신살갑보다 어려운 거 같은데? 와 진짜 포션 숫자가 의미가 없더라 뭐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난이도는 다르겠지만 아니 너무 얘가 신살갑보다 어려운데? 나도 방울을 부여잡고 땀을 쥐며 시청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 교회 어딨다고? 여기 뭐 어디 교회 있다며 삼거리? 자 가보자 가자 내려가자 길 따라서 용찬교회로 가자 길이 맞나? 길을 벗어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 패링이나 이제 방패를 쓰는 거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처음에 이제 그로기 넣어서 바로 피를 한 3분의 1을 깔 수가 있었잖아 그 날먹을 뭔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축복이 썼어 거의 이제 3분의 2 체력으로 이제 하는 거라서 솔직히 꿀이었지 흐흐흐 날먹도 실력이야 감사합니다 여기 페어가 있구만 들러줘야지 케일리드 역참터 여기도 뭔가 지하가 있을 터인데 지하가 있을 터지 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난이도가 다 다르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목 생긴거 봐라 진짜 개 징그럽게 잘 만들었네 아 내 큐티섹시 이태끼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누가 오징어 빨판만 떼고 먹었나요 저기 지하톱이요 약간 그 공개에 나오는 느낌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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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 아 세이브의 향기가 아, 갑자기 지금 황금올리브 얘기하니까 치킨 땡기네 그러게요 왜 미믹이 없지 아무리 바빠도 미믹은 만들었어야지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긴가? 대용찬교회? 맞는데? 대용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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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찬교회 대용찬교회 favourite 대용찬교회? 대용 tempri 대용 mets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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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로 아 이게 맞네 아잇냄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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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스 맛좀 봐라 하 아 아 더러운 새끼네 이거 근데 이번작 용들은 왜 다 하나같이 약해 보이지 아 원래 소어시리즈에서 용들은 호그로 아 ㅇㅇ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인가? 지도 먹는 곳 옆에? 여기가 상인이구만. 오 좋아. 이거지. 이건 뭐야? 종료 게임? 이거 얻은 거 아니야? 굿. 역시 김도님이셔 머리 굴릴 시간에 몸 굴려서 딜 찍는 후 공략을 하시니. 입어볼까? 용사. 용사의 세트. 오. 용사가 됐어요. 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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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거면은 강할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상하이 일체형이라서 그게 좀 아쉽네 개조 안되나? 아 이거 망토 없애는거지 이건 이제보니까 알겠는데 베들린 속형의 모습은 눈이 아헤가우가 되어있어 방울기환? 자 랩업 좀 하고 가발이야? 가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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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님 저거 머리 헤이하치 스타일로 하면 바로 북극할아버지 룩인데 한번 어떠세요? 바지가 좀 아쉬운데 바지가 좀 헐벗어야 제맛이네 나는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지 뭐랄까 사극에 나오는 말발조 보는 것 같은데 도저개의 조끼 도저개의 부츠 이제 새길은 단석도 살 수 있네 청양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기사의 각오 나쁘진 않네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 됐네요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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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약은 뭔가 많이 생기는데 결국 쓰는 것 밖에 안 쓴단 말이지 처음에 얻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강인도를 높인다? 일시적이라는 게 몇 초일까? 얘네들이 말하는 일시적이라는 게 30초일까? 1분일까? 20초일까? 10초일까? 1분 30초? 5초? 먹고 시간 재보자고? 어 그래! 먹고 시간 재보자 무조건 15초라고? 아 진짜 자 타이머를 켜보고 스톱워치를 켜고 자 들어왔어 전화가나 보자 이런거 넥슨에 문의하면 하는 말이 있는데 개인의 경험을 통해 알아가세요 전투중이 아니라 유지가 오래되는건가? 왜 안꺼지지? 1분인가? 1분인가? 돼가고 있어요 90초? 진짜 90초? 자 1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1분 초과 마력계열은 15초라고 자 1분 초과 1분 10초 초과 1분 15초 초과 1분 15초 초과 1분 20초 1분 26초 1분 30초 1분 30초 1분 30초 비전투라 그런가? 0분 20초 전투시 전투식 or 전투시 10, 1, 2 24Q, 일단 15초는 아니야 적어도 아 진짜 한 2분 되는거 아니야? 되게 다양한 스킬을 쓰네 이 녀석 공격을 걸고 15초인가? 진짜? 근데 쳐보자고? 아 진짜 한 2분가량 되는거 아니야 이거? 지금 50초 지나고 있거든 야 2분 지났는데? 뭐야 이거 왜 안사라지지? 타격 횟수인가 설마? 지금 2분 15초 지났는데? 야 이거 버그 아니야 왜 안사라져 이거 버그가 3분인가? 3분일 수도 있어 3분 아니 이 프롬이 말하는 일시적이라는게 이렇게 길다고? 좋아 없어졌다 3분이야 3분 3분 와아 야 쓸만하네 3분이면 쓸만하네 대검주네 응? 만리장성 세우고도 남지 그럼 영약을 좀 바꿔보자 일정시간 일정시간 근력을 올린다 일정시간 근력을 올린다 기량말고 경감률을 높인다 경감률이 뭐지 방어력인가? 방어력인가? 강인도도 있네 얼마나 올려주지? 강인도 얼마나 올려주나 한번 보자 26이야? 먹으면? 밑은데? 뭐지? 버프 적용된게 표시가 안되나? 한 대 맞으면 풀린 한 대 버티는거? 써보자 니 길이 어디였지? 아 나 길을 잃었 아 저기 자 간다 빨리 때려 어 무기로 때릴 동안에 적용인가? 자 자 보자 보자 아 근데 자 때려봐 자 때려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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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인도 별로 안 높아진거 같은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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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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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보자 보 footsteps 아 표시.. 왜.. 아 이거 추가된 스태터스가 표시가 안되나봐 이거 두개 쓰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하다가는 정신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히든 보스도 잡고 그.. 가래떡맨 신살갑도 잡고 많이 잡았어 또 뭐 잡았지 아무튼 아무튼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뭐좀 먹고 가자 뭐좀 먹고 가자 아 생긴거봐 그냥 산적 A잖아 그냥 흠 흠 흠 감사합니다.